자 이번 시간에는 에어리얼2 찰리채플린이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에어리얼 던져서 찰리채플린으로 받는 기술인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연습했던 에어리얼 기술들은 회전을 주면서 던져주는 기술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던지는 에어리얼은 회전을 주면서 던진다는 느낌보다 잠시 하늘에 띄워진다는 느낌으로 던지셔야 돼요 화이트앤드레지션 베이직크립에서 시작을 합니다 던져줄건데 한 요정도 느낌으로 던져주시는 겁니다 설명을 위해 손으로 잡고 보여드리자면 던졌어요 지금 띄워져있는 상태입니다 던진 상태에서 한 요정도만 날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던진 뒤에 검지손가락 위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좀 팁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대한 띄워준다 라는 느낌으로 돌려보시고 날아가는 궤적을 따라가면서 손가락을 대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이 기술은 캐치하는 것만 안정적으로 성공하면 반 이상 성공화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으로 먼저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어느정도 이제 캐치가 된다 싶을 때 그대로 채플린을 하는 것까지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돌아가는 반경은 한 요정도 밖에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띄워준다 라는 느낌으로 던져주시고 캐치하는 것 안정적으로 연습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채플린 하는 것까지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돌아가는 기술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